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방금 전 10시 DJI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DJI 미니 4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저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드론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선 미니 라인업이죠. 249g 미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해외여행 다니실 때 249g이라는 건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빅 미니를 썼었고, 그 다음은 미니 3 프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사의 나노 플러스도 쓰고 있어요. 이 미니 드론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항상 가지고 다니게 돼요. 저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DJI 미니 4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 센서죠. 기존의 미니 3 프로는 이게 앞에 달리고 뒤에 달렸었는데 이제 얘가 살짝살짝 옆으로 빠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장애물 감지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센서의 위치 그리고 센서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전방위 장애물 감지를 좀 더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드론 비행 더 쉽고 편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9g 미만이라는 게 해외에서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테스트나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50g 보다 높으면 우리나라 온라인 자격증 보듯이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캐나다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49g이라는 메리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거죠. 더 좋아진 이미지 사양. 그래서 센서 크기와 조리개 값은 미니3 프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늘어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K 60프레임 HDR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100프레임은 슬로우 모션 동영상이죠. 그리고 10비트 D-Log M과 HLG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편집할 때 색감을 만지고 조정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4K로도 슬로우 모션이 가능한 드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메빅3 프로부터 들어왔나요? 메빅3 클래식부터 들어왔던가 프로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야간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에어스리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미니4 프로에도 들어갔다. 좀 더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조도에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야간 촬영 모드가 미니4 프로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10비트 D-Log M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맥맥의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48메가픽셀의 로우 파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상방 틸트각과 버티컬 촬영, 디지털 줌 이거는 미니3 프로랑 동일한 부분이죠. 그리고 4개의 광각 비전 센서, 이 앞에 뒤에 있는 4개의 센서, 그리고 하방에 있는 장애물 감지 센서까지 해서 장애물을 감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APAS 시스템 이거는 사실 뭐 메빅 프로부터, 1부터 있었던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갈수록 좀 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4분, 45분이고요. 이게 신기하게 미니3 프로를 쓰셨던 분들이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를 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니3 프로에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를 쓰신 분들은 호환이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그냥 이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는 호환된단 말이 없어요. 이게 좀 어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분명히 왜냐하면 미니3 프로에서는 이거를, 미니3 프로의 배터리에서 이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도 껴 지거든요. 그 말은 얘가 껴진다면 미니4 프로에서 얘도 껴져야 된다는 건데 이상하게 얘만 호환이 된다고 써 있는 게 좀 궁금해요 사실.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20km의 동영상 전송, 이제 DJI-O4 시스템이죠. 이것도 이제 갈수록 송수신이나 이런 것들 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웨이포인트 비행과 크루즈 컨트롤, 고급 리턴홈 이런 것들은 이제 매빅3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기능, 고급 기능들이 미니4 프로에 들어왔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액티브 트랙이나 웨이포인트, 크루즈 컨트롤, 고급 리턴홈 이런 것들이 뭐 AR 리턴홈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미니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이 미니와 에어와 프로의 라인업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정말 하드웨어적인 무게나 크기, 그리고 센서의 크기 이걸로만 좀 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미니2까지는 미니 시리즈의 장애물 센서가 없으면서 이거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미니는 진짜 미니다웠는데 미니3 프로부터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들어왔고 미니4 프로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고급 리턴홈, 웨이포인트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추가되면서 굳이 굳이 이제 에어나 프로급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사체를 지정해서 비행하는 세 가지 모드죠. 스팟, 라이트, POI, 액티브 트랙인데 액티브 트랙 360도로 버전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액티브 트랙은 피사체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매빅3 프로의 액티브 트랙이 약간 이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이거 LBF 이거 있었는데 이걸 이제 360도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그게 좀 저는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매빅3 프로에 쓰는 액티브 트랙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방향 이런 게 좀 헷갈려서 이렇게 360도로 맞춰놓는 360도 액티브 트랙이 나왔다라는 거네요. 마스터샷, 퀵샷, 하이퍼레스, 파노라마, 퀵 트랜스퍼 모드까지 기존에 있던 모드 다 쭉 가져왔고 라이트 컷 앱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라이트 컷 굉장히 좀 좋은 앱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게 광각 렌즈를 또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를 끼면 사진 화각이 114도로 늘어나고 동영상 화각이 100도로 확장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각 렌즈라는 게 좁은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넓은 화각을 담아낸단 말이죠. 똑같은 고도에서 내려 찍어도 광각으로 찍으면 더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고 좁은 건물 틈 사이를 날릴 때도 광각으로 찍으면 더 넓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미니라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좁은 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광각 렌즈를 쓴다? 이 미니 라인업의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필수로 추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도 필요하죠.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 또 같이 구입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광각 렌즈 상당히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볼게요. DJI 미니 4 프로 RCN2 조종기로 93만원입니다. 이게 미니 3 프로 똑같은 패키지가 83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약 10만원 정도 차이를 두었고 문제는 이제 DJI 미니 4 프로 RC2 조종기가 107만원. 네, 기존에 이제 미니 3를 보러 왔더니 귀신같이 또 세일을 하고 있네요. 93만원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었어. 84만 7천원이고 미니 3 프로가 113만원인데 지금 101만 7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제 RC 화면 있는 조종기 포함 버전이 101만 7천원. 그리고 플라이머 콤보는 여기 이제 31만 3천2백원이네요.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미니 4 프로가 107만원입니다. 101만 7천원이니까 5만 3천원 정도가 비싸졌네요. 네, 쌉니다. 미니 4 프로 플라이머 콤보가 129만원 플라이머 콤보 플러스가 13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왜 이렇게 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또 싸다고 했다가 제가 가끔씩 악플이 날리는 게 100 얼마가 뭐가 싸냐 말 하시는데 DJI 드론을 놓고 보는 걸 뜻해요. 저는 제가 말했을 때 싸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DJI 드론들의 가격대에 비해서 좀 싸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다, 싸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129만원? 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최근 한 달 이내에 미니 3 프로 사신 분들은 솔직히 좀 울 수 있어요. 눈물 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미묘하게 해요.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미묘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도 미묘하게 올리니까 전 버전이 그냥 아예 9버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니 3 프로 살래? 미니 4 프로 살래? 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5만원이 없어서 미니 3 프로를 사겠냐? 이렇게 되겠죠. 신제품인데 5만원 차이 나면 당연히 4 프로 사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 버전 산 사람들을 자꾸 눈물 나게 만드는 DJI에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호환이 된다는 건데 아... 궁금해요. 이게 플러스 배터리는 호환이 되는데 그게 기존 배터리가 호환이 안 되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 지금 하방 장애물 센서 달려있고 여기가 이제 뒤쪽 여기가 앞쪽 장애물 센서가 달려있어요. 사실 놓고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드론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진짜 찔끔찔끔 변했다. 이렇게 해서 출시된 지 49분만에 좀 한번 훑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미니 3 프로를 갖고 계신 분은 굳이 기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좀 눈물 몇 방울 흘리시면 됩니다. 중고가 방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니 3 프로 진짜 잘 만든 드론이고 명기거든요. 오래오래 길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니 4 프로는 누가 써야 되냐? 일단은 최근에 에어 3 사신 분들도 살짝 눈물 흘리시면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빅 프로급이나 매빅 라인업 쓰시는 분들이 항상 미니 드론은 세컨 기체로 가기에 정말 딱 좋은 거거든요. 매빅 3이나 매빅 3 프로를 가지신 분들이 아 나 좀 이거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데 하실 때쯤 요거 하나 추가로 영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종기가 호환이 되잖아요. 이 RC 조종기가 호환이 되니까 충분히 이제 드론이랑 배터리만 추가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제일 많아요. 입문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 원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다 비슷합니다. 등산 갈 때 좀 찍고 싶다. 여행 갈 때 찍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니즈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미니만한 게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굳이 굳이 이제 3 사실 필요 없이 4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행 등산 해외여행 이런 거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성능이니까요. 그런 분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만 할 것 같아요. 생김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시를 살펴본 미니4 프로였고요. 저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구매를 건너뛸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미니 라인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미니4를 구입하시는 분들 이 영상의 댓글로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